올 3분기 전세계 모바일 게임 지출 금액이 27조원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분석 플랫폼 앱 애니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IOS 및 구글 플레이를 통한 모바일 게임 다운로드 수는 약 145억표였습니다. 지출액은 230억달러 우리 돈 약 27조원 규모로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. 국내 소비자들은 전세계 지출액의 6.5% 수준인 약 1조 700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됩니다. 국내 소비자들은 전세계 지출금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됩니다.